시야 우리골드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시카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뭘 할거냐 우연치 않게 제가 이벤트 하나 한번 해봤는데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서 선물이 16일이죠 오늘 도착했습니다 바로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루텔라 이벤트인데요 루텔라 이벤트에 아침을 열어도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모닝키트를 받는거 저 말고도 아마 몇 분이 당첨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몇 명이 더 있겠죠 저는 오늘 도착했구요 아무튼 이제 지금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도착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제가 사진 먼저 찍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앞에 지금 박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누텔라 라고 적혀있는 박스죠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박스가 진짜 크긴 크더라구요 이게 한 번에 잘 안열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빠져나가네요 이거는 이제 식빵은 교환권이라서 번호는 제가 공개 못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텔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행복한 아침으로 초대합니다 캠페인 당첨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있다고 돼있어요 이거 이벤트는 지금 1차는 이미 끝났구요 2차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1월달까지인가 12월 며칠까지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차로 아직 있어가지고 저는 1차 이벤트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여기 인스타도 있다보니까 뭐 여러가지 얘는 우유부거 이 우유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식빵 교환권인데 날짜가 어제까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 이제 나와있어가지고 뒷면은 제가 못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호가 있다보니까 음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여기 이거를 이렇게 떼면은 짠 보이시나요? 우와 대박이죠 이게 우유가 이렇게 두개가 들어있구요 네 100ml짜리 두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누텔라 어우 무거워요 370g 정도 되는 양인데요 무거워요 진짜 칼로리는 어마어마하네요 100g에 547칼로리면은 와 2,018칼로리 정도 되네요 우와 이거는 딱 하루칼로리 양인가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라고 제가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스프레드가 하나 들어있구요 제가 처음에 이 스프레드가 빠져가지고 안보여가지고 없어진건줄 알고 제가 짠 놀라게 했는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식빵 넣는 플레이트인가요? 어우 머리카락이 붙어있었는데 죄송해요 이것도 꺼내보면은 이렇게 아 예쁘죠? 아 예쁘다 진짜 예뻐 나무에요 나무 진짜 행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대박이네요 이거 몇 명이 당첨됐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 뽑는다고 했나? 아마 그중에 한명인 것 같아요 제가 누텔라 이벤트에서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언박싱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꼭 챙겨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 못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이제 누텔라 하고 식빵을 해서 먹고 가면은 뭐 나쁘진 않겠다 싶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시야 어디 골드 스님들 잘 지내지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